자 녹화 시작합니다. 하나 둘 네 안녕하세요 빈질입니다. 2015년 7월 1일 5월 7시 37분이구요 뭐 그냥 저냥 그렇다구요 그냥 저냥 그냥 랭중 딴 말 필요없음 그냥 랭중 어 오늘도 지꼴을 후려갈기고 혼자서 뒷목을 잡는 빈질이었다 몰라요 어떻게 된 되겠지 어 왜 이렇게 마이크 소리가 작은거 같지 아 아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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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âu 수가~~~ ㅜ foundation 아 리aat하고 싶었는데 어후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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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졸려 야우 졸려라 마이 졸리당가나 아 fís 아맙히잇간만에 아.. 아 리브나 하고 싶었는데 어잇 어어어어어어어어어엌 졸려 아오 졸려라 마이 졸리당가나 아 샤코 해야지? 간만에? 어어 간만에 샤코를 해봐야겠어 오 근데 진짜 갑자기 샤코가 땡기는데? 오? 좋은데? 샤코 하자 샤코 샤코 간만에 샤코 좀 해보자 봐봐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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봐 experi 봐봐봐봐봐봐arian oni 안 completing 수고 ult 잠시만 우리가 부른가? 어어.. 어어.. 아 쟤네가 부르네? 우리가 모라네, 아 참.. 어? 이블린이야? 아.. 이블린 저거 귀찮은데.... 도대체 어찌해야할지 나는 모르겠지요 그냥 대충 인생 막 살면 되지 않을까 어떻게든 되면 될 것 같은데 어 뭐야 내가 탑이야? 어 잠시만 잠시만 토라카 서포트이죠? 빠라라라라 빠빠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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비암 아 아 아sel앟 콜을 하고싶었는데 갑갑니당 어? 제발 가렌 하지마 가렌만 하지마 나 가렌 너무 싫어 응? 가렌 싫어 너무 피 많이 차 응? 피 기껏 꽉 깠는데 다시 차 아 근데 이거 트림도 그러면 안되는데 아 아 참 아 나 뚜벅인데 근데 저기 모르가나가 믿인가 아 다음판에는 그거 해야겠다 그그그그그그그그 미시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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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heart ч heart ч Wr W 아 샢쿠를 해 보려는데 근데 석포가 순간 안보였어 아 이쪽에 있네 오른쪽에 있네 아아 눈누난나 빰 투하 하아 야 부럽다 이블린 저거 이블린 스킨이 매우 매우 부러워요 감염 묻어해 부럽다 부러웁다 아아 난 저거 스킨 없는데 흐흑 음 으음 우리팀이 비교적 쟤네에 비해서 화려하기는 한데 화려하기만 하면 안되는데 그쵸 화려하기만 하면 안되는데 모르가나 상대로 제라스라니 참 불안하다 매우 매우 마이마이 불안하다 나 방금 이상한걸 봤어 소라카 저거 스킨 그거가 없어 소라카한테 뿔이 없어 아니 소라카한테 뿔이 없다니 이런 뭐 괜찮아 야쁘니까 됐다 가자 갑시다 샤아 순하자 종의 바다로 무식이 어쩌고 어 플러스 어디있냐 여기다 뭐지 또 클릭 이거 렉인데 오늘도 클릭에 렉이 있어요 이러시면 안되는데 여기다 어어 아 텔 뜰어서 저거 귀찮을텐데 그럼 어 어? 아 워익이니까 릿이 솔직히 딱히 안해도 되긴 하지 피 많이 차니까 어차피 피 많이 찼네 미니언 생성까지 30초 남았습니다 누누누누어 엉엉엉엉엉 흠엉엉 솔직히 내가 미드할.. 아 뭐지 내가 정글하려 했는데 흐를 내라 미니언들이 생성되었습니다 아.. 저렇게 말하면 더 불안해지는데 흐음엉엉 흠흐음 음흐음 어흐음 흐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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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루우루루루루루 흐음 트리나 트리나 어딨니 언제오니 너 힌보다 중요한게 어딨니 힌보다 중요한게 어딘가에 있어 어? 나 또 못먹는다 또 못먹는다 어 됐다 아우 나 여지 CS 너무 못먹는거 같애 어? 이러면 안되는데 아하 으음 롤루 롤루 루 루 야 트리는 어디냐 이거 트리는 나갔으면 좋겠다 으응? 트리는 나가있으면 좋겠다 네 박주연님 어서오세요 오시면 추천하시고 어하세요? 여러분의 추천가 왜오냐면 말하세요 왜냐면 혼자라도 꿋꿋하게 외로워서 굳이 말하자면 솔직히 아프리카보다는 유튜브가 더 활동이 잘되고 있어가지고 틀이 쟤 뭐지? 나갔다 오나? 아니면 따짓하다가 아 잠깐 아 나 또 왜이래 아 참 일단 오신것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하아 진짜 방풍을 쉬는것이 아닌데 어? 제가 건축공학과다보니까 작업 뭐지? 시험기간이랑 작업기간이랑 작업하는 기간이랑 겹쳐가지고 너무 바빠서 참아 못하겠어가지고 방풍을 쉬었더니 그동안 있던 시청자들이 쭉 빠졌습니다 물론 몇명정도는 강간이긴 한데 아잇! 이렇게 빠른 놈의 시키 이렇게 빠른 놈의 시키 아이고 자 뭐 어때? 다시 싸우면 되는것이고 저거를 때리려봐라 어? 어디 채팅창을 불까? 네 안녕히가세용 어디 추천자 안실렀어 힘치뿐 룰루루루루루 안녕 안녕 자 들어올래? 돌려면 오세요 으유 깜짝이야 음 깜짝 놀랬네 깜짝 놀랬어 나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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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어억 앗 아이구 잡 신화를 사오든 해야지 1 신화를 사오든 해야지 1 띵띵하게 가야겠다 이거 하.. 고민되네 여기로 갈까? 하아.. 피땅이가 망치는 해야하는데.. 이거 사! 이거 짤짤이 은근히 승가셔 신만 나중에 사자 돈이 없다 희하하하 아앗 쎠라스가좀 아이 fellowship 쎠라스가 좀 많이 못하시다 내 목표는 명확하지 확 그냥 막 그냥 여기저기 막 그냥 여기저기 라라라라라라라라 비겁한 자에게 관용은 없더라 비겁한 자에게 관용은 없더라 아이 아파 아파요 드리마요 아이 아파라 아이 아파라아 아 아 진짜 이건 너무하신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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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솔직히 내가 도둑하고 있긴 하다 잘가쥬오케이비야 아...어떡사리라 내 목표는 명확하지 명령 내가 내리 공개하도록 나가라 그걸로 택도 없다 혹시 몰랐어 내가 점화도 남겨놨었던거다 벌써 벌써 소끼질을 하세 흠흠흠흠흠흠 슬슬 트린이 올 때가 다 됐네 슬슬 트린이 올 때가 다 됐네 흠흠흠흠흠 깨르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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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울테면 와라 울테면 와라 흠흠흠흠 그래 너 그거 먹어 이거 얼마 안해? 흠흠흠흠흠흠흠 흠흠흠흠흠 나 갔다 올게 나 갔다 올게 여기 있을수록 이블린이 올 때가 된거 같은데 이블린 저쪽에 있네 들여넌 부 que하도록 깨르르 깨물르すごい 티땀 흠흠흠흠흠흠으 스 뭘 하러 가 Only 어 나갔다 내 목표는 명확하지 아군이 달렸습니다 눈치 빠른 놈의 시끼 어 잠시만 제가 갑자기 라임 있는게 이상해 왠지 뒤로 내보라 숨기고 있었어 다투를 처치했습니다 확망 확망 쟤놈 시크릿 확망 확 그냥 막 그냥 여기저기 막 그냥 에잉 히히히히히히 히히히히히 일단 스템 좀 사고 뭘 탈까 나도 그거 사야겠다 그 의식이 있잖아 어? 하하하 날 평소 데려가겠어 이제 이것판자에게 관용은 없다 이것판자에게 관용은 없다 어? 이거 잘못하면 깨지겠는데? 잘못하면 깨지겄어 위험하다 이거 으음 으음 안녕 드리나 만나서 반갑다 굿 굿잡 롤르라를 거울 sonst 나쁘지 않취 오오오 오늘? 쳐바! 쳐바! 왜 치다가 관둘까아? 아 스트레스 치는데 이블린 올 것 같은데? 왜 올? 쯤 하면은 안오고 어 뒤로 오네? 이블린이네? 이블를르루 난 집 근처에 있어야지 어 집 근처에 있어야지 어? 트림이야? 어 잠시만 다시 올라가야겠다 다시 올라가야지 트리나 올라와 눈치 빠른 놈 금난 눈치 빠르네 실수하지 마라 이게 며칠더라 포탑 반할 버리다 안녕 일단 먹었으니 됐어 먹었으니 됐어 아 나 근데 신발 하나 사기는 해야겠다 진짜 아 느려 진짜 답답해 어 신발 살 쏘는 된다 포탑을 파괴했습니다 똥신 어 장화기는 한데 근데 어쩌다가 똥신이라곤 무슨 얘기 색깔이 똥이라서 그런가 나 나 나 나 나 나 나 나 걔 열심히는 하드만 열심히는 하드만 내 목표는 명확하지 핫 하 삡 폈 삡 날아 와우 와우 그렇게 아프네 어? 아프다 그러니까 내가 망력이 모자르네 망력도 오르긴 해야겠다 오르긴 해야겠다 이거 미니언한테 붙여줬으니까 상관없어 괜찮아 미니언이 붙였어 그렇게 자위하는 빈들이여 가수명 700원이랑 또 팔고 하면은 되나? 턱도 없네 나 가는중 얘들아 조금만 기다려 아니 대략 대략 왜 드럽게 들어가 난다나 으음 아 으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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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나 참치에 못 좀 갔다오오 오케이 으흐흐흐흐흐흐흐흐 근데 나 뜨거기인데 자꾸 엄청 돌아다니네? 그럼 못 되는데 괜찮아! 이정도면 실수하진 마라 실수 내가 뭔지 왜 땅굼해 롤롤 얘들아 기다리오 나도가 거기있어 안녕 페이지 어디갈려고 저를 처치했습니다 내 목표는 명확하지 목표를 타고 저를 지나치겠습니다 저를 지나치겠습니다 나의 목표는 원래 베인이었는데 브레시를 잡다니 그러니까 오 요rael bombing가 조심해 밝고 예정 좋아요 펅 뭐 알아 난 갈 길이 멀다 네잉 이제 말 잘듣을게요 말 잘듣을게요 으이이이이이이이 으 나 캠夫키다 어처레 어? 뭐 불만있어? 미련 때문에 미련이 너무 강했어 내가 우리 팀을 위해 착한 일 좀 할까? 여겨줘야지 내가 화면 400에다가 으흐흐 아.. 이거 1000원이나봐야지 흠 허허허 그냥 미드 쭉 밀면 되겠다 근데 막 쏘는데 결국 잡았어 으으으으으윽 warr 예블링군 안녀엉 예블링군 안녀엉 줄줄 애들 운대같아 아이쿠 아이쿠 달려라 어디갔다하나 아이쿠 내가 빨리 돈을 뭐든가 해야하는데 어 잠시만 나 이거 왜 두개야 그메 그메이 에헤 에헤 내가 세일도 두번 눌렀나벼 어 그런가본디 으응 어음 나 나나나나나 나나나나나 라라라라라라 자 이것저것 팔고 이것을 가자 착한 짓 음 근데 이게 똥이 되면 안되는데 얘들아 같이 가 머미가 같이 가자 자 버려 버려 한 대 맞아줬어 그냥 일부러 맞아준거야 일부러 맞아준거야 아무 말 하지마 안해도 돼 진정한 힘을 못도하라 아싸 내가 먹었다 막내가 너무 좋아 그 때 사이파이브 그 때 사이파이브 없던 것 이 시각은 이 시각은 맞다어억 잠시만 나 3나 제품 못썼어? 우와! 아 아깝다 와.. 배틀....굿 겁나 멋지다 멋짐 신발 하나 사긴 해야겠다 너무 신발 없으니까 이거 다 잡혀서 붙여먹겠다 아 근데 나 그러니깐 나 지금 탱이었지? 어쩐지 아까 이블린한테 왜 이 딜이 안들어가나 했더니 그리고 이제 탱 같네 아아 이러니깐 딜이 안들어가지 아이고 아이고 참 참 나 안녕 미니언들아 먹었을려나? 먹었겠지? 먹었네 역시 먹었을때 음 음... 그냥 베인 모면 흠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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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.. 나 베인 너무 무서워... 내가 이니치가 도대체가 안된다... 난 절대 이니치하면 안되겠다... 여기에 뭐였더라? 아 이건 주물력까지 이구나... 같이가자... 어? 나 그러겠다... 살짝 랩이 딸리는데... 타지는 않네... 아 정글이랑 똑같네... 그러면 안되리니... 음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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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압도적인... 음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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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? 아 역시 그냥 딜 갈 걸 그랬나 봐요 저는 평소대로 응? 평소 안 하던 짓 하니까 이거 못 해먹겠네 도대체가 응? 평소에 다리로도 딜만 다니던 나인데 응? 심의 탱이 모자란다는 생각에 탱을 가고 있지만 많이 답답합니다 뚜벅이야 다리에 쓴 탱임 내 알죠? 옛날에 뭐뭐고 처음 정도 시절이면 그래도 제가 할 맛이 나는데 탱을 답답해 이제는 어? 그렇게 높은 거는 별로 없고 이제 다 쪼끔쪼끔쪼끔 낮아지고 이제 방어를 완전 죽물력 아 뭐지? 망력 올려야 하고 그러니까 아이 참 아이 참 진짜로 자라나 자라나 하 아 당길까말까 지금 고민되고 있어요. 캬 녹음 예전에 워모고 육다리우스 해본적이 전 해봤어요. 왜냐 이래봬도 일단 신중벌주져라 아아아 들어가자니 어딘가 아 이블린이 너무 저거 근데 일단 이긴한다 으아 아까비 으아 아까비 아깝다 아 아깝다 아깝다 그쵸 물론 제가 찌진데 해본거라서 꿀꿀 그렇죠 이거 워모고 뭐지 육워모고 그거 탱 해보는 사람들 대부분 해봤어요 어 해봤어요 왜냐 다른거 탱 가기가 귀찮거든 어 솔직히 워모고만 둘러도 엄청 세대라라 그때가 1000에다가 5%였나 진짜 뭐지 최소 체력에 그때는 100% 응 되떼였어요 그새 으응 으으으응 근데 진짜 탱만가리를 너무 답답해가지고 차마 몰락은 못버렸습니다 으응 차마 몰락은 못버려가지고 그리고 몰락은 가고 있음 아아 이 미련 짜라란 근데 솔직히 지금 그냥 들어가가지고 얘도 되거든 oxp La 전혀 먹어야 한거 너무 많을 것 같다 그냥 свое 아마도 이번엔 못봐라? 어? 내가 먹었네? 저거 빨리 부치자 죽어요 아 그래도 일단 이겼네요 몰락말고 그래를 구금 아니면 피바룸 근데 왠지 모르게 요즘 워모그가 옛날에 1000다라던게 이제 800밖에 안되니까 왠지 그래 아 이걸 굳이 가야 나 그냥 딴템 갈까 어? 이 생각이 더 강하니까 요즘은 일단 녹화주..